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신앙금이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해외선도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나침반도 인생의 항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친 바다의 항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무슨 일이랄지 모르는 것이 바다잖아요. 바다는 참으로 변화무상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고 약한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심한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미국의 하바드 대학에서 하바드 대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 종적 연구를 했어요. 인생 종적 연구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 시절 하바드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진 42년 동안 그렇게 책임을 진 교수가 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인데 72년간 추적을 쫙 이분들이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죽는지 그걸 쫙 72년을 추적을 했는데 평가가 뭐냐 과학의 잣대로는 그러니까 과학의 잣대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삶의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만큼 인생은 뭐냐 삶의 인생의 삶을 보면 굉장히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하지 언제 무선이 생길지 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거기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잔잔한 바다가 모든 하늘을 다 형통하게 그렇게 항해할 줄로 생각했는데 내 본문처럼 그냥 풍랑도 아닌 광풍을 만나버리거든요. 광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의안이 멍멍해지죠. 갑자기 질병의 광풍이 갑자기 물질의 광풍이 부부관계의 광풍이 자녀의 광풍이 각계 인간의 광풍이 생각도 하지 못한 이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광풍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광풍이 없지 않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야말로 이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숨으면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하는 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인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마틴 루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 마틴 루트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슨 믿음? 정면 돌파하는 믿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과 믿음의 인물들과 불신앙을 보여준 인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눈앞의 환경에 좌지우지 않은 흔들리는 그 삶을 살았는지 딱 드러나 버립니다. 가난한 땅을 정탐한 정탐금 이 열두 집화 중에 대표가 열두 명의 정탐을 했는데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환경을 말해요. 환경을 볼 때 완전히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병행이다.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간다. 라는 믿음으로 은약적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다. 저 가난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이 지금 안학자손들 거인들입니다. 아예 체질 자체가 체형 자체가 거인들만 안학자손들은 내필음 후손들이라 이 거인들을 본 열 명 정탐금 와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그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정탐군들 이 불신한 정탐군들 믿음으로 본 정탐군들 차원이 다르죠. 보고가 정반대에요. 정반대 우리는 눈앞의 환경의 문제와 사건 앞에 우왕자왕 위축하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다 속은 거예요. 문제사건 올 때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 신앙고임을 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임 얻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차원이 다른 불신자하고 종교인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이런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역간에 장막대가 팍팍 넓혀지지요. 장막대 넓혀집니다. 영역의 모든 성도들 2024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면 성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워낙 작고 그래서 삶의 모든 박그림마다 영원한 망대가를 세우는 그런 증거의 길을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적 시각입니다. 35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여러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후에 저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 큰 광풍이 일어나 제가 예수님이 건너간 그 거리를 가봤어요. 성지출력 하면서 배를 갔는데 잔잔하더라고 아 예수님 때 그때 광풍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 가팡에 올라와서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찬양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하지 못한 풍랑이 팍 치는 바람 꽃 다 베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어디가 순식간에 팍 배를 치는데 그건 갑판에 나갔던 분들 다 뒤집어 서세요. 아 예수님 때도 이렇게 광풍이 갑자기 몰아쳤구나. 갈릴리 갈릴리 바다에는 맹렬한 광풍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갈릴리 바다 주변 지형이 좀 특수해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라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 둘레가 53km 에요. 53km 엄청 먼 거리에요. 53km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11km 워낙 호수가 커가지고 워낙 끝이 안보이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사방이 다 큰 산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북쪽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 높이가 2800m 에요. 2800m 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산 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서 만년설로 눈이 쌓여서 그래서 헤르몬산 이는 수준이 아니라 메가톤 껍의 광풍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기계가 없잖아요. 손으로 다 하는 건데 배 안에 물이 가득 하게 돼서 침몰 직전의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평생에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 제자들이 이 정도 갈릴리스 잘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정한 건 다 본인들에게 해결해요. 의부 출신들이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긴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달아보지 아니하세라 이까하니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지 불신한 상태 그대로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이여 예수님은 선생님이여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원망이죠. 원망. 원망의 목소리를 예수님께 지금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지 그 많은 이적들 그 표적들 그 많은 기사들 그 보고서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선생이야 그냥 선생.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 왜 불교는 구원이 없고 천주교의 구원이 없느냐 천주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평생 그냥 애기 애기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애기 그렇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종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4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기가 막힌 말이죠. 누구냐 저분이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신 분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뒤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예수나 그리스도 모두 문제 해결자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면서 문제 사건 불평 흔망 하지 않습니까? 마치 주력업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신들 이 주력업을 하면서 열 가지 재앙통 다 봤잖아요. 자기들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의지분의 인도하시는 모습 보았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 왔는데 홍해 앞에서 진태양란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합니까? 이 원망한 조상들과 똑같아. 애굽에 그냥 살게 놔두지 애굽에 그냥 노화생활하도록 놔두지 왜 여기와서 우리 죽게 만드냐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요 늘 보는 눈이 근시한 적입니다. 보는 눈이 근시한 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보는 눈이 부정적입니다. 믿음 없이 보니까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불신앙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니면 안을수록 어떻게 해요? 손해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손해봅니다. 7여정 중 하나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착하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만 불신앙 신앙생활은요. 어시만한 순간 흔들립니다. 어시만한 순간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져버리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풍랑이 와야 진단이 나와요.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건축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건축해봐야 돼. 헌당해봐야 돼. 믿음이 정말 있냐 없냐 성교해봐야 돼. 믿음 없는 사람 절대 안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2, 3, 5, 6, 6 100날 떠들어봐 내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알기는 알지.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풍랑이 와 봐야 돼. 문제가 와야 답이 나오지. 실력을 알 수 있지. 테스트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부 테스트입니다. 아멘 믿음이 진짜 있냐 너 성교에 대한 믿음이 있냐 너 정말 전도에 대한 영혼권 믿음이 있냐 괴봉에 대한 관심이 있냐 풍랑 와봐야 돼요. 풍랑 왔을 때 얼마나 견고한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식물학자가 보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곡식들은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유독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하니까 농부들이 겨울에 나가가지고 행려나 또 이렇게 얼어 죽을까 해서 보리를 계속 밟아줍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겨울에 나가서 계속 보리 심은 데 밀 심은 데 계속 밟아주면서 심의를 기울이지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보리도 다른 곡식처럼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를 그렇게 하도록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봄에 심었어요. 보리를 그런데 이 보리가 잘 자라요. 잘 자라요. 열매도 풍성히 맺혔어요. 그런데 그 열매 속을 딱 보니까 빈축정이야. 신기하지요. 똑같은 곡식인데 이 밀과 이 보리는 겨울에 안 심고 봄에 심은 데 다 잘 자랐는데 빈축정이라. 보리는요. 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에 그 추위와 싸우면서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 속에 견실한 알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고 풍랑이 칠수록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는 성도가 정상이에요. 불평하고 엄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없니 뭐 교회 다 해도 별 수 없더라 부신앙적이 말하면 여러분만 손해요. 교회는 갑니다. 어디로 2, 3, 7로 갑니다. 고난에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10편 119편 71절에 10편 기자가 고난 유익을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안 보던 말씀도 안 하던 기도도 안 하던 헌신도 안 하던 전도도 안 하던 성격도 내가 정말 주의 윤례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영적으로 다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예요. 바울은 로마스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영적 해석하는 시각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각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형태의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불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내 신앙을 망가뜨릴 수 없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승리의 확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의로 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제가 고난 왔을 때 저 첫째 잡은 것이 로마스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서로 이루신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사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약적 도전하면서 은약성취의 주욕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본문 38절에 오면요. 제자들의 다급함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 주무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는데 주무시는데 그런 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아니 풍랑이 그렇게 주무시니 잠이 그렇게 깊이 잘했어요. 지금 사느냐 죽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그만 배에 무슨 오줌처럼 무슨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만 배에 그냥 주무시고 계시대요. 풍랑치는데 주무시고 계시대요. 자기 자신들은 체스를 다했어요. 아무 방법을 다 써도 도저히 가망이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예수님 찾았다. 오만때만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다 망했다. 하더라도 교회 나왔다. 예수님에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살다가 막바른 골목에 왔어야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 평상시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상시 평상시 삶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 가면 매일 확인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면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그나말로 무장이 되어진다. 이런 사람을 정면 돌파 하는 믿음 이다. 정면 돌파 믿음 전년 평소 때 하나님과 교수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산모들이 되는 사람들은 문제 와도 신경 안 씁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아멘 저는 문제를 피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안되겠는데 포기해야겠다. 미안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면 돌파 입니다. 또 안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정면 돌파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 풍랑이 크든 적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항상 누려야 돼요. 항상 누려야 돼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누리세요. 심플하게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구시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묵상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골프선수 최경주 선수는 이 홀에서 저 홀을 나갈 때 홀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이 암송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2사 41장 10절을 암송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함께의 비밀을 이런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엄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늘 위드 위드 인만두엘 원내스 아멘 이 신앙이 신앙이 경고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39절을 이것이 산잔해져 버렸습니다. 메가톤급 광풍이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시도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오실 곳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맨날 마리아 품속에 있는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모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이오. 보물에 보면 에펫티메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다 할 때 예수님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잖아요. 꾸짖었다 원뜻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 비타협적인 용어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에펫티메션 무슨 사탄하고 타협을 합니까? 무슨 불신앙하고 타협을 합니까? 다음 줄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바다 건너편 이방인 지역에 천국보험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현장 사역을 방해하는 허감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불신앙하고 무리치지 바랍니다. 사탄으로 물러가라. 끝으로 말하면 입장 곤란하니까 속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 사탄을 물러가라면 되겠어요? 마누라가 마귀 신분을 한단 말이에요. 보니 아 이게 완전 불신앙이라 남편이 보니 마귀 신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안아기 때문에 무조건 덜어집니까? 둘 다 폭망한다. 폭망 쌍무의 미극 아시죠? 쌍무의 미극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살다 너무 좋아가지고 마누라 말이라면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껍뻑까? 둘 다 껍뻑깠어. 말씀으로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 개팍살려라는 거래를 하지 말고 속으로 샷하나 물러가라. 너가 지금 남편 속에 아내 속에서 나를 넘어트리라는데 웃기지 마라. 속으로 딱 결단하고 신앙에 대해서는요. 양보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그때 좋지 그때 좋지 망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다 뺏겨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공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지. 40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던 바다를 잔잔해 하시는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광풍 사건을 믿음의 문제로 본 거예요. 이 광풍 사건이 믿음의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사건을요 여러분 광풍을 믿음의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하시구나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인간이 이게 아니에요. 그 전부 속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요? 이 배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여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풍랑 잠잠케 할 수 있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시기 질투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하나님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것을 놓치느냐? 오직의 시선을 우리는 놓치는 순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삶의 방향이 떨어져 버려요.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하고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영적 본질입니다. 본질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 종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종교는요 창시자가 말한 교주가 말한 가르침의 내용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석가가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르침에 맞췄지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도 기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거시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약속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놓치니까 지금 딴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헛소리 합니다. 마귀씨 물음 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이분은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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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약이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감동되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가 된다. 정말로 이분은 정말 자주 만나고 보고 싶구나. 전부 다 은약 이 시선이 마음이 전부 다 오직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오직 예수 안 되는 사람들은 환경사건 보고 계속 부정적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 권리도와 24 25 영혼의 인생작품 만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 미국의 백화점왕 제이시 펜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백화점왕의 펜니 하루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줍니다. 펜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펜니가 뭐 장황하게 자신이 이래이래 성공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딱 두 마디 맺어요. 두 마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다 이해되십니까 비록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을 광풍에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 돌파할 수 있다. 인생광풍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지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눈만 뜨면 옵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옵니다. 본문이 시작될 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가자 가자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2,3,7,5,000 세 번만 해라 예수님이 하라를 따라가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따라 가면 예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 관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완전히 벗어나서 나를 불안케 하는 문제가 자꾸 온다 할지라도 초소하게 만드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돼요. 영계 모든 승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영유권에 삶의 자막투를 넓혀가면 가는 그런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집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원 가족들이 믿게 하여 주옵사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절대로 문제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장면 돌파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막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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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